자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갤럽에서 네 내년 총선 조사가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 조사 이거는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국회의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겁니다 좁혀졌습니다 이 내용은 민주당에서는 원인 파악을 좀 해보고 민주당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책도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많이 벌어졌다가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많이 좁혀졌습니다 6%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된다가 절반 정도로 우세했었는데 지금은 정부 지원 후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된다가 40%로 많이 쫓아왔습니다 이 흐름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발언이 거의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2년 발언이라고 하는 건 그게 국민 갈라치기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좀 없어진 데다가 최근에 일종의 민생과 관련된 일부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지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가 낮아지는 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4%포인트 하락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되는 지표다 이게 이제 전국지표에서도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전국지표에서 이거를 읽어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읽어드립니다 전국지표에서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터 리서치 코리아리스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조사 자체는 지난 이번 주죠 이번 주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의뢰자가 없는 자체 조사이고 더차세상 중앙선거론조사 신민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MBS는 갤럽처럼 많이 벌어져 있지 않고 오차범위 내에서 오히려 계속 엎치락 엎치락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횡보했었다가 여기를 보시면 10월 4주에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는 견제론이 지원해야 된다는 지원론보다 7%포인트 많았죠 이렇게 보면 견제론이 벌어져 있는 상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면서 이게 격차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7%포인트 격차로 견제론이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서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갤럽은 좀 이게 좁혀졌다 견제론과 지원론이 좁혀진 상황 6%포인트 격차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 누가 당선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갤럽 문항은 당선되어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선되어야 하느냐 이게 이렇게 좁혀진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몇몇 작은 야당들이 있는데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런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같이 가고 있다, 같이 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당 지지도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도는 역시 이와 같이 국민의힘이 미세하게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오른 37이 됐고요 민주당도 2주 연속 미세하게 오르긴 했는데 1%씩 올라가지고 지난주 대비 1%으로 34으로 격차는 3%포인트의 격차입니다 격차가 이와 같이 뭡니까 좁혀져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때 한번 8월 5주에 격차가 좀 났었죠 이때는 오차음위를 넘어서 격차가 났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은 격차가 거의 의미 없는 오차음위를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상황은 정의당이 2%까지 빠졌거든요 3%포인트 하락했는데 정의당이 최근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반영이 되면서 정의당도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결럽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언론의 보도나 관심이 국민의힘에 좀 많이 쏠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혁신의 활동에 관심이 쏟아지다 보니까 진짜 변하는 것인가 달라지는 것인가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혁신안 나온 것도 중진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하는 게 혁신안으로 의결된 것도 아니에요 강력한 요구, 제안 그런데 마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것처럼 기대감 불러오는 것도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 차리고 바뀌나라는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론에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여론이라는 게 언론 보도 총량 언론 보도가 어떻게 많이 되는지 영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아요 민주당이 이제 잘 등장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혁신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주장되었던 것들 주장했던 것들 그게 그냥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 뭡니까 물갈이 하겠다 사실 물갈이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총선 때 물갈이가 안 된 적도 없었고 물갈이론이 주장이 안 된 적도 없었고 실제로 물갈이가 되기도 하고요 모든 정당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차례는 밥상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누굽니까 인요한 씨가 저기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새로울 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새로울 거는 없죠 다만 거기서 이제 일부 윤해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험지로 가라라는 게 조금 변화가 있나 사실은 밥도 똑같고 반찬도 똑같은데 MSG가 좀 섞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맛이 좀 달라진 건가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새로운 맛이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저는 이준석 이준석 씨가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량을 늘렸을 때에 국민의힘이 약간 좋아져요 그래요 그게 좀 있습니다 희한하네요 그것도 국민의힘을 비판하던데 비판하는데 국민의힘이 약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새로운 소식이 잘 안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슈를 주도하는 그런 게 좀 안 보인다 꽉 묶여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야권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보선 이후에 강서 구청장 보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약간 발언도 좀 조심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200석 논란이 갑자기 좀 등장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고 정의당처럼 작은 정당은 많이 침체에 있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혁신의 노력이 수신의 노력이 좀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언론 보도량 그 다음에 msg가 쳐져 있다 지금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또 뭐 관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좋든 나쁘든 쏠려 있다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이 새롭게 어떤 민생경제정책이나 또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느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기 정치 지도자 이 조사도 이번 달에 있었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예 차기 정치 지도자 나왔습니다 네 여기죠 자 추이를 보시는 게 나을 텐데요 이 추이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재명 너무 밑에인가 예 11월 둘째 주 11월 둘째 주 한 달에 한 번씩 이재명 네 그게 이제 지난달하고 거의 같죠 22에서 21 거의 큰 변화 없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거의 20%대로 이제 20% 정도로 오고 있는데 네 여기 한동훈 여기 2등이 지금 한동훈입니다 13% 13% 위에 보시면 한동훈이 여기 전혀 없다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지금 지금 10%돼 그러니까 여권 인물 중으로는 이재명 1등이네요 대표하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쫓아가고 있는 분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예예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오세훈인데 오세훈 4% 홍준표 4% 이 정도죠 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여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두 자릿수였습니다 아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치고 올라오면서 오세훈 시장은 반토막이 돼서 지금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음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겠네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2022년이죠 6월 달에 2022년 6월 달에 오세훈 10% 9월 달에 4%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죠 아닙니다 지방선거 없었나요 그 전에 있었고요 어 네 이때에 그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오세훈 시장 지지가 높았다가 예예 떨어졌죠 그 이후에 뭐가 있었죠 7월 8월 그 저기 저기 반지하 아 수해 수해가 있었죠 네 예 수해가 있어서 서울 곳곳이 침수하고 했는데 이 오세훈 시장님은 수해만 나면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예예 수해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서울 강남이 침수된다 예 구로드 이스탈역이 침수된다 네 뭐 이러면은 오세훈 시장님은 이게 안 좋습니다 이거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은 저거를 합니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 또 하고 해서 약간 보수 성향자들을 좀 자극하죠 그런데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이 한동훈과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이 사이의 경쟁과 갈등 이게 바로 차기 대권 주자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거에 비하면 야당은 사실 탄탄하게 이재명 대표가 완토입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파악하실 일이고요 네 제가 다른 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낙연 여기 보시면 김동연 네 뭐 2%입니다 2% 이 맨 끝에 있는 게 원희룡이고 그 다음이 이탄인데 이 이탄이가 빠졌어요 이번엔 빠졌네요 네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1%가 아니고 0.5% 뭐 이런 건데 여기 뒤에 보시면 1%가 안 됐다 네 여기에 왕창 있는 거 있습니다 아 네 잘 모르겠다 아니면 기타 여기 이제 섞여 들어간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옛날에 있다가 빠진 사람들 중에 여기 심상정 여기 지금 숫자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기타 인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에 이탄이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탄이 의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힘을 발휘하나 봤는데 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은 이탄이밖에 없거든요 여기 그렇네요 네 이준석이 있죠 이준석이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그 대권 주자로 그런데 이준석은 그래도 당대표를 했으니 이탄이가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1% 해서 주목이 됐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네 생태계 종다형성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야권은 네 굉장히 단일한 이재명 대표로 굉장히 몰려있다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까지는 1%였다가 3%로 또 올라온 것도 눈에 들어오네요 이준석이요 네 지금 보면은 언론 노출이 많아서 또 신당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면은 뭐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도 지금 두 달 연속 이제 안 들어오고 있어요 1%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약진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3%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 지난해에 있었군요 작년 벌써 9월에 3%가 나왔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신당을 만들었을 때 그 파괴력이 상당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 파괴력은 여야 할 거 없이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여야의 대립 구도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그런 유권자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산뽕우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커질지는 알 수 없는데요 사실 작더라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은 맞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3%가 됐는데 아직은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대선까지 가면 이 3%가 13%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지금은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다만 당을 만들었을 때는 두 자릿수를 얻는다는 조사 결과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상당히 큰 태풍의 눈을 제3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야당,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선두를 계속 큰 격차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 눈에 띄지만 그 뒤에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주자들이 있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윤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강서구총장 보궐선거 이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어떤 간담회 자리를 계속 잡고 있으니까요 그게 좀 보수 측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대통령 지지를 정리를 해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또 관심이 모아진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조사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세밀한 분석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